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레벨 4위 마지막 과제 14번째 과제입니다. 자료 출처의 이북입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4는 총 14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4위 14번째 과제입니다. K여행사에서 당일 관광코스 상품을 판매합니다. 배열 투어커시즈는 관광코스로 A코스, B코스, C코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열 투어 프라이시즈는 요금이 저장되어 있고 그 순서는 투어커시즈와 동일합니다. 2차 배열 오더 티켓츠는 관광코스 번호와 티켓 수량을 판매된 횟수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코스 번호는 1, A코스, 2, B코스, 3, C코스로 숫자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1과 2는 A코스 티켓 2장이고, 2와 3은 B코스 티켓 3장이고, 3과 1은 C코스 티켓 1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광코스별 판매 티켓 수와 금액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코스 이름과 티켓 수와 금액이 출력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배열 투어 커시즈는 관광코스로 A코스, B코스, C코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배열 투어 프라이시즈는 요금이 저장되어 있고 그 순서는 투어 커시즈와 동일합니다. 셋째, 2차 배열 오더 티켓츠는 관광코스 번호와 티켓 수량을 판매된 횟수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관광코스별 판매 티켓 수와 금액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배열 투어 커시즈와 배열 투어 프라이시즈와 오더 티켓츠입니다. 아웃풋은 코스와 티켓 수와 금액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관광코스별 총 판매 티켓 수를 각각 구합니다. 먼저 관광코스입니다. 관광코스는 3개의 코스가 있고, 오더 티켓츠에서 각행위 첫번째 열은 관광코스의 데이터입니다. 관광코스의 데이터가 1이면 A코스입니다. 배열 투어 커시즈에서 A코스의 인덱스는 0입니다. 그 다음은 티켓 수입니다. 오더 티켓츠에서 각행위 두번째 열은 티켓 수의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은 배열 코스별 티켓 수입니다. 코스가 3개가 있으므로, 티켓 수를 집계할 배열 코스별 티켓 수가 필요합니다. 배열 코스별 티켓 수에 관광코스별로 티켓 수를 더합니다. 둘째, 관광코스별 판매 티켓 수와 금액을 출력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출력할 티켓 수는 배열 코스별 티켓 수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배열 코스별 티켓 수와 배열 투어 프라이시즈로 구합니다. 코스의 이름은 배열 투어 커시즈에서 구하고, 코스의 수만큼 반복하면서 코스, 티켓 수, 금액을 출력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주어진 배열인 투어 커시즈와 투어 프라이시즈와 오더 밑줄 티켓을 설정합니다. 둘째, 배열 코스별 티켓 수들을 생성합니다. 먼저 1차 배열 코스별 티켓 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은, 반복을 위하여 반복 변수 I를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오더 티켓 행위 길이만큼입니다. 오더 티켓 I형에서 E를 빼서 인덱스를 구합니다. 코스별 티켓 수 인덱스에 오더 티켓 I를 더합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 I는 1식 증가합니다. 셋째, 관광 코스별 판매 티켓 수와 금액을 출력합니다. 먼저, 반복 변수 I를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코스별 티켓 수의 행위 길이만큼입니다. 금액은 코스별 티켓 수 I의 투어 프라이시즈 I를 곱해서 구합니다. 투어 밑줄 커시즈 I, 코스별 티켓 수 I, 금액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 I를 1식 증가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첫째, 초기화입니다. 배열 투어 커시즈와 배열 투어 프라이시즈와 오더 티켓츠의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코스별 티켓 수를 위한 배열을 생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둘째, 배열 코스별 티켓 수를 생성합니다. 반복을 위하여 반복 변수 I를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오더 티켓츠 행위 길이만큼입니다. 오더 티켓츠 I형에서 1을 빼서 인덱스를 구합니다. 코스별 티켓 수 인덱스에 오더 티켓츠 I를 더합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 I는 1식 증가합니다. 셋째, 관광 코스별 판매 티켓 수와 금액을 출력합니다. 반복 변수 I를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투어 커시즈의 길이보다 작다입니다. 금액은 코스별 티켓츠 I의 투어 프라이시즈 I를 곱해서 구합니다. 투어 밑줄 커시즈 I, 코스별 티켓츠 I, 금액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 I를 1식 증가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관광 코스별 티켓 수 금액의 모듈은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배열들과 반복 변수 I를 초기화합니다. 모듈 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오더 티켓츠 행위 길이보다 작을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에서는 인덱스를 구합니다. 하위 모듈 2.2에서는 코스별 티켓츠 인덱스의 오더 티켓츠 I를 더합니다. 하위 모듈 2.3에서는 I의 1을 더합니다. 모듈 3은 I의 0을 재설정합니다. 모듈 4는 원번호 4입니다. 원번호 4입니다. 모듈 4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투어 커시즈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4.1에서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위 모듈 4.2에서는 투어 커시즈 I와 코스별 티켓츠 I와 금액을 출력합니다. 하위 모듈 4.3에서는 I의 1을 더합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배열들과 배열 코스 큐티 2를 초기화했습니다. 반복문은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으므로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반복 횟수는 배열 행위 크기만큼이므로, 함수레인지의 0부터 배열 행위 크기 이전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함수렌으로 배열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반복문 안에서의 코드는 인덱스를 구하고, 그 인덱스의 코스 큐티 2에 오더 미출 티켓츠 I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반복문은 출력입니다. 금액을 구하고, 관광 코스명과 티켓수와 금액을 출력했습니다. 여기서 역슬레시티는 1개의 템만큼 띄워서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코스별로 티켓수의 집계가 필요하므로, 배열 코스 큐티 2를 생성하고 집계합니다. 오더 미출 티켓츠 I0에서 1을 빼면 코스 큐티 2위 인덱스가 됩니다. 배열 코스 큐티 2와 투어 프라이시즈에서, 같은 인덱스의 값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복습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레벨 4위 마지막 과제 14번째 과제였습니다.